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들 춤이면 춤 음악성이면 음악성 맞을 것 없는 외모로 연예계를 장악하는 우리 시대의 최강 아이돌 안녕하세요 실링그룹 A.H.O.T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킥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한의 차연입니다 넘치는 끼와 재능 우리들만의 우수한 모든 걸 다 갖춘 퍼펙트 가이들 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는 날 미쳐 하지만 이제 날마 날마 지금 당장 날마요 원조 아이돌 가수의 첫 등장부터 찬란한 전성기 속 활약상까지 막강 파워로 연예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차세빅 아이돌 스타 그들의 매력에 빠져보자 이빨 가장 주목받는 아이돌 각변나이 16.4세 자체 발광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눈이 부신 그들은 5월 첫 데뷔 후 그야말로 누나들을 미치게 만들며 아이돌계의 색별로 떠올랐다 이들을 매구진원이 만나봤다 신남의 샤이니입니다 샤이니 리더 온유 귀여움 그 자체의 막둥이 태민 물꽃 카리스마 민호 블링블링 청년 만능 열쇠 키 드디어 인터뷰가 시작됐다 인기 비결이 뭐예요? 너희만의 신선한 회귀와 열정이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요계 선배는요? 너희보다 먼저 데뷔하신 선배님 모든님들을 존경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선배님들을 다 존경한다 신인 땐 다 그래?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 대답 샤이니의 너무 뻔한 인터뷰 3종 세트가 시작된다 저희 스스로가 알고 있는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가중이 생각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샤이니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좀 더 가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컨템퍼러리 밴드 빛난의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신인의 자세 노력이 아름다운 다섯 남자였습니다 리노가 키도 크고 정말 교복이 작아버렸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아이돌의 핵을 사랑받는 비전 소이유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반짝반짝 샤이니 태민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수조분이 좀 많고요 귀여운 동생이어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요? 꺄어 esto 감사합니다.